안녕하세요. 기화선입니다. 일단 제가 미국에 좀 도전을 하게 됐는데 좋은 팀을 만나서 좀 개학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또 팬들을 찾아뵙게 돼서 기분 좋고 그리고 제가 팬들한테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벌써 또 그립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팬분들 때문에 히어로즈에 있으면서 7년 동안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고 웨이저리그에서 경기를 할 때도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. 코로나가 또 길어지고 있는데 좋은 플레이로 팬들한테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히어로즈 팬분들의 약간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가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.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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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